자식시키니... 칸 어 이 녀석 또 이 팔 달아났네 미세 아야 안 부서지네 흐흫 아싸 주고받음 근데 난 도탄이 됐네 일단 상대편에 만렙을 잡았군 나이소 역시 주포하나 믿고 사는 주포로 먹고 사는 녀석이야 주포는 그렇게 쎄 주포빨 땡기 왜 안오지 왜 안오지 아 그래 지금 미리 비행기 부를까 이거 중폭격기 아니야 중공격기라고 해야되나 뭐 표현을 못하겠네 폭탄 두개 로켓 두개 달려있네 아 로켓 네개 극강화폭격기 옥 어 뭐야 아오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흐흫 잡지는 못했구나 아쉽구만 물에 빠져버렸네 흐흫 뭐여 이거 왼쪽 라인 뚫리겠다 아직 아닌가 일단 라인을 지킵시다 일단 라인을 지킵시다 흐흫 이 게임은 저격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월탱처럼 개돌 월탱도 워낙 뭐 맞게 돌하면 안되게 나는데 월탱보다 훨씬 개돌치기 어려운 게임이에요 월탱은 우연찮게라도 성공하지 이거 이 게임은 길을 치면 다 뽑았어요 이 게임은 길을 치면 다 뽑았어요 이 게임은 길을 치면 다 뽑았어요 어 오C급이야 야 저거 오사 빡쎄.. 빡췄다 잠깐 죄송 죄송 야 너 왜 안죽어 똑같은 탱크 오산이랄까봐 되게 안죽네 좀 죽여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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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이씨 개사기 죽을 생각을 안하네 탱크가 아니 탄약과로 쏴도 왜 탄약고가 안나가는거야 저 탱크는 하하 저이씨 쏠은 진짜 개사기야 얘 탄약고가 왼쪽 하단에 있거든 왜 안죽지 아니 탄약고 위치를 내가 알고 있는데 죽을 생각을 안하네 죽을 생각을 안하네 아 어어 C급이야 아이씨 결국 나대다가 죽었네 이 게임은 개돌치면 안 돼요 개돌치면 저렇게 죽어 무조건 저격해야돼 나이스 잡았다 하하 나이스 벽쇼 성공 벽쇼 성공 벽쇼 에이 월팅처럼 스트레이크 이거 바로 관통이 안되네 월팅처럼 쭈루루룩 깔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썸바디 어택힘 월팅 보산대? 쟤 왜 죽을 생각을 안하냐 야 내가 그렇게 승무원을 많이 두두두둑했는데 왜 넌 죽을 생각을 안하니 아 아씨 M103이다 큰일났다 아니 탄약고가 안나가요 왼쪽 하단에 탄약고 그렇게 쐈는데도 왜 안죽지 미친거 아니야 저거 탱크 야 탄약고를 비우면 탄이 안나가지 씨 야 이 게임은 어차피 소련이 개삭이라서 소련이 이기는 게임이야 뭐야 아 이 게임은 소련이 원탑이에요 근데 비행기 다 잡아야지 이 하늘은 내가 접수한다 신기하게 생겼네 아 위쪽으로 탄을 집어넣는거구나 오오 오 탄 되게 크다 이게 몇 미리야 이거 쩌네 근데 중요한거 비행기가 없어요 3대 비행기가 왜 안오지 어 비행기 떴다 좋아 이렇게 되어있어 대공포로 적전차를 농락한다 대공포로 적전차를 농락한다 아 야 IS4는 아닌거 같은데 오예아 717 그 드럭이 안맞네 오오오오 무서운 녀석이야 무서운 녀석이야 좋아 IS4를 이기도록 하겠다 아 아 좀 물인가 이건 아이스폰 좀 아닌가 오사야 몸빵해줘 나 아이스폰 잡을래 아이스폰 하하하하하하 계속거라아 저건 어디에 있는것인가 끝났다 끝났나? 오올 꽤 열심히 한거같애요 3등했네 3등했네 전적 1 비행기 1킬 탱크 3킬 어시 5 두번죽음 음 뭔가 뻘 쫓단 Daddy 엘심이 했네요 보기보단 말이지 비행기 잡은게 컸군 아아 음 m60 포탄업그레이드 ...가 되는건가 아. 선외장치구입 음 이건 뭐죠 해시탄이 m60이 해시탄을 쓰네 일단 뭐 주포 올리면 아이 소화기부터 연구해야되나? 왜 이래 놓지 뭐 해시탄이 있네요 점착류탄 아 오케이 일단 미국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소린이 더 센거 같애 뭔가 느낌이 쎄하구만